아니 야 야 야 야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냐고 자꾸 죄송합니다. 연습했던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뭐 우승을 한다고 그래. 경기 뭐 여러분도 마음대로 하는 거야? 경기 흐름이 이렇게 가다 한 골 더 때려 맞으면 끝나 경기 끝났다고 경기는 즐기면서 하는 거는 좋아. 그런데 우리가 연습했던 걸 어? 연습 때 했던 거를 경기장에 나와야지. 그런데 분위기가 슥 저쪽으로 넘어갈 거 같으니까 그냥 내가 한 거야. 알았지? 좀 눈차게 한번 해줘야 될 거 같아. 알았지? 네! 진절미를 이용하네요. 진절미 돌려주고. 어 좋아 좋아. 나가 나가. 진절미 돌려주고 심혈등. 축하enga! 안녕! Daana! нич queremos 이렇게 간다. 그렇다, 그렇다! ABC!